고마워 혜정 11번 홀의 박상현 그린 앞쪽에 그 좀 떨어져서 벙커가 하나 있는데 그 벙커를 보고 티샷을 하면은 해외의 정 중앙으로 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오야도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파포우일수록 더 페오웨이를 좀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반제가 그래도 지적을 해줘서 볼이 티마크 앞쪽으로 나가면 벌타거든요 그래서 박상현 선수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백석현 선수의 티샷 백석현 선수의 티샷 아 잘 치네요 네 고마워 혜정 약간 박상현 선수의 표정은 내가 그래도 너니까 알려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